안녕하세요. 오늘 리뷰는 A3라키 리들스 후디입니다. 이 제품은 2019년 SSA3라키 리들스 캡슐 컬렉션 라인으로 리들스 시그니처 모델인 저지 제품과 함께 발매된 제품입니다. 4월 말 공식 홈페이지와 도쿄 및 뉴욕 일부 매장에서 발매가 됐구요. 모델명은 클래식 풀오버 후디 발매가는 30,240엔입니다. 이 제품은 일반적인 후드 티셔츠의 재질이 아니고 면 니트나 면 저지처럼 떨어지는 재질이라 어깨가 좁거나 처지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두께는 중간 정도고 품이 조금 크게 나온 제품으로 사이즈 1업 정도만 해도 오버핀 느낌 납니다. 기장이 긴 디자인의 티셔츠와 레이어드해서 입으시면 멋진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면은 178에 60킬로 정도로 평소 국내 사이즈로 100에서 105사이즈 입는데 이 제품은 XL 사이즈로 선택했습니다. 디테일한 리뷰 보시고 가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